에에에에이 수호야와줄수 있니? 와 다 잡았네 그래도 이거 레지리징 해줘야된다 반드시 해야돼 이거 타면 시바 대참사이야 이거 오케이 다 했다 아 아 전환 어 아 아 이 새끼 여기 왜 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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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소 얘 되게 잘하네 야 아까 야 브로맨 궁 안 쓰는 디테일 뭐야 우리 팀 야소우들 생각없이 쓰고 칼리스타 궁이 씹히는데 잘해 아 아 깔끔하고 아 어디 가세요 아니 아니 그거 어떻게 살아 라우마 어 왜 졌어 아 쉽게 가는 판이 없구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이사 풍 쓸지 모른? 왜 뺏었어? 야 얘네 2대1을 닦았어? 그렇지 어디까지 따라와? 야 이 새끼들 봐요 미쳤어 얘네 야 여깄는데 여깄는데 어? 근데 그거 도망 못가 어? 어? 아 이걸 보내준다고? 시간 존나 끌어놨는데? 쫓아! 잘 가세요 잘 가요 뭐 도망가지 말이 안되지 이거 도망치 와 잘한다 야 야수호 진짜 잘하네 아 맛있게 하네 야수호 마룩게 하네 근데 야수호도 내가 카이사 보고 카이사 마룩게 하네 서로 같은 생각했을 때 어 어 야 쪼끔 먼데? 영어 버려 그냥 원딜이 제일 중요한 거야 솔랭에서 버리는.. 버릴 각 존나 잘 봐야돼 즉시 요기 점수 요기? 점수 요기? 안성군이 그게 무슨 말이죠? 임성군님? 제 얘기 하신 거예요? 시발련아 뻔하지 뻔해 차렷! 빡빡이 차렷! 빡빡이 차렷! 자 요정도만 때려놓고 W! 아 오케이 어땠어요? 사일러스 스킬 다 해치가는거 사일러스 하는 놈 특징이죠 그냥 이 했 이 하고 냅다 그냥 만년설 써버림 아몰라 만년설이 내 방은 진짜 오빠가 너무 없다 맨날 혼자 자위해야되네 야수호는 방송도 안하는데 야수호는 존나 빨아주고 시발 존나 서운하네 에휴 혼자라도 해야지 패권해야지 그래도 눈두리야 개잘 읽어주는데 어어 아 아 펜타 존나 아 아 존나 아깝다 시발 아 캐리 그래 하나는 뭐 다른 사람 주지 아 카이사 완벽했다 그냥 이렇게 하는 원딜 적으로 만나면 무섭죠 제 드로넷 입장에서 진짜 죽을 걸 알면서 들어오는 거랑 죽일 수 있는 걸 알고 들어오는 거랑은 달라 그냥 죽일 수 없어 괴물짓 사이사 그냥 못 잡아 그래도 물어야 돼 미안하다 빨리 올라갈게 미안하다 얘들아 힘들었지 말을 못 할 정도인가 보네 존나 시발 찐인데 시발 어? 진짜 칸나님인가? 어? 어 진짜 같은데? 믿고 있었다구 가풍사구 칸나 아씨 얼마나 타지 나도 떨어졌어 나도 가서 역시 가방 그렇지 좋았다 베인 블리츠는 무슨 조합이야 야야야 아니 X됐는데? 아 잠깐만 야 어디가 아 어우 쉣 이렇게 불치킬이야 나쁘지 않아 아이 시발 또 왔어? 어 잡았다 칼라이빈 에이사 와 이걸 먹어? 어? 어허허 쉣 그렇지 아이고 잘 먹는다 좋았다 케인은 저게 맞아? 시발련아 돌았냐? 새끼가 정신이 나갔나? 뭐 통구 쓰면 살아? 하나님 같이 캐리 하죠 안 듣고 계시겠지만 와 탑 그냥 뭐 뒤지게 패버리는데요? 나도 찍어줘 에코야 우리 둘이 캐리즈? 아 맞잖아 근데 아 시발 아 에반데 이거? 아 괜히 까불었네? 내가 이 코인데 지는게 말이 안된다 진짜 오 오 오케이 가봅시다 캐리 오오 깔끔해요 캐리 했다 하나님 위에서 보죠 저희 둘 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로딩이 늦으시나? 뭐? 아니 이거 시발 나 흑화했어 저렇게 해야겠다 안되겠다 아칼렛에 제압준거 때문인가? 어째서 모르고 못 누르셔 다른 잘못 누르셨나보다 그치? 그치? 데프트 했으면 좋지? 맞긴 해? 별승보러가냐고 왜 물어봐 자꾸 안간다니까 나는 사람 많은데 안가요 이제 밴을 너무 많이 해서 무섭습니다 이제 솔직히 솔직히 최애의 물지 당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물지야 금화광고 축하해 떨어졌는데 봐주지 않을까요? 야 이 시발 년아 아 나이스 출혈 이거거든 그렇지 왜 까불어 이 새끼야 아 야미 밥차 왔어요 어 좀 안좋은데? 아 죽었다 아 아 둘다 죽어? 안좋은데 하나 잡았고 탈룸 말렸는데 잘 푸네 저런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야 말렸을 때 푸는 애들 말렸다고 막 그냥 끝까지 말린 애들 못한 애들 그냥 뭐 뭐 땜에 망했느니 뭐 알죠 그 정글 못한 정글 핑계들 오 아 카사투퐁 마렵네 아니 그건 좀 야 제리가 천원 먹었는데? 존나 별론데 뭐하니 시발 년아 아 아 아 이게 풀 안 써도 됐나? 어 쟤 히 힛 히 힉 힝 힝 힝 힝 힝 힝 홈 나이스! 이거거든 가보자구 어디가? 시발년이 와 아 두 번 천원이 나을지도 근데 야 왜 와도 죽어 아 근데 이런 구도 별로 안 좋아 이게 많이 살아야 되는데 요네 같은 애들은 살아서 계속 커야 되는데 랩차를 벌려야 되는데 됐어 그만 따라가 그만 얘들아 아 아 시발 칼바람만 나락하냐고 더 맛있는 게 있잖아 알아서 와 그리고 시발 되네 바로 치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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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후반 좋은 애들이 있으면 계속 긴장해야 돼 게임 내내 긴장해야 돼 아 아 아 이게 잘못 탔죠 오 오와이 오우 야 짐 터질 뻔했다 아 이렇게야 이기는구나 언디른 진짜 매판을 롤드컵 결승하듯이 해야 되는 포지션 하지만 남들은 숟가락이라고 비아냥되지만 그래도 팀을 팀을 이겨주려고 열심히 하는 포지션 에이브 캐리 아 이거 구맞추면 어떡해 아 이거 피시모가 안들었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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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랬는데 꿀이 좋아 날가 적당히 와야지 오래 끄셨잖아 와 나 직수 내가 옛날 한 2주 영상 전에 직수 보니까 못하긴 하더라 잘해지긴 했어 그죠? 직수로 씨바 못할게 어딨어 했는데 잘해지긴 했어 이응이 형 그때 존나 못하기나 뭘 못했는데 아니 궁금해서 피드백 이제 보세 나 혼자구나 나 그걸 존나 해버리기 올라갑니다 쓰레쉬 핑 찍어드렸음 이겨라 카이다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어 말했다 근데 저러면 할거 없어 카이다 야미 아 달다 안와 타워 밀려 직수가 이게 좋아 2대2를 돼 다이브도 안당해 아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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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달아 오우 아 편안하네 편안해 슬슬 다시 오는구나 금화의 기운이 오우 흥이 안 맞 오 왜이래 왜이래 시발련아 파이 喜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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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pid star 아름다워 잘하는데 나르 못하는 나르들 똥싸고 백도워만하다 계속 뒤지는 저는 일상인데 얘는 잘하네 15th 어렌 지금 나올 듯 이 판은 직스 그냥 너프 될 때까지는 하자 자존심 굽히지 않아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해리 그냥 직스칵 나오면 그냥 무조건 직스할게 어쩔 수 없어 일단 올라가야 돼 내가 아는 김을 지는 이렇게 꿀 빨아서 올라가는 것 아니 아니 꿀 빨아야 돼 이제 쒸나 빨거야 그냥 쒸나 쒸나 맛있어 쒸나 그냥 정통헌딛 해도 그냥 똥꼬치 탁 탁 탁 해도 씨발 병심 져야 돼 그냥 괜히 씨발 손가락만 아프고 원래 솔랭 꿀받은 놈 올라가는 거야 꿀묵받은 놈 내려가는 거 상관없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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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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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